영어 회화를 한다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영어 회화는 문장을 만들고 표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잘 다루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올바른 어순과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친구에서는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소리내어 발음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영어를 더 잘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주어는 문장에서 누구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가리키며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어순는 문장에서 단어들이 배열되는 순서를 가리킵니다 주로 사용되는 기본 어순는 subject, verb, object입니다 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위치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는 많은 영어 문장에서 사용되며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대상입니다 주로 명사나 대명사로 나타내어집니다 예를 들어 존, 쉬, 더캣 등이 있습니다 동사 동사는 주어가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스, 런즈, 슬립스 등이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대상입니다 주로 명사나 대명사로 나타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엔애플, 더 북, 허프랜드 등이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는 시, 주어 이스, 동사 엔애플 목적어에서는 주어인 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이스가 오며 그리고 엔애플이 목적어로 위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svo 어순을 가진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먹는다 그녀는 책을 읽는다 하지만 영어는 다양한 어순을 허용하는 유연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강조를 하거나 문장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동사가 주어의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어순은 문맥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며 영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svo 어순을 가진 예문 10개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그는 책을 읽는다 그들은 축구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우리는 영화를 본다 메리는 과자를 굽는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 나는 매일 아침 아침을 먹는다 새들은 나무의 둥지를 짓는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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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